수진이와 깜돌이 소망이예요. 수진이 욕심장애. 혼자 예쁨 받으려고. 만나면 계속 예쁘다고 하죠. 아이고 수진이 예쁘다. 예쁘다. 다음에 우리 깜돌이 할아버지에요. 우리 소망애도 할아버지. 우리 수진이 아가씨가 대장이에요. 할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혼자 예쁨 받으려고 항상 이래요. 자 우리 깜돌이. 깜돌이는 어렸을 때 주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조됐고 소망애는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 버려져서 저렇게 다리 다쳐가지고 수술했어요. 소망애는 지금 장애견이니 뒷다리 하나가 없어요. 우리 깜돌이는 깜돌아. 깜돌이는 좀 소심해서 겁이 많아요. 애들한테 치워 살아요.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 소망애하고 수진이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이좋게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수진이 아가씨와 깜돌이 소망애 할아버지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